T.R. Why do it now? Can you found me? Yes, aha! T.R. Why pick it up? You'll never catch me, oh no! T.R. Why do it now? T.R. How can you found me? Yes, aha! T.R. A-ha. T.R. Water and air! I'm done! T.R. Listen up later! I already remember this thing. 사실 지금 다 체크를 하는 중이잖아. 근데 좀 간단하겠다. 푸른아, 안 돼. 푸른아, 너가 제일 심각해, 여기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건 선생님은 알아. 그게 얼굴로 나와야 되거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말 이런 느낌이야. 시작! 너무 하기 싫은 사람처럼 춤을 춰. 춤을 글로베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없어. 진짜 제일 푸른이가 눈에 갈 정도로. 표정이나 이런 어떤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이 나머지 넷보다 떨어져. 그래서 눈이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채점 매기는 사람이 잘하는 애들 안 보고 너보고 다 떨어뜨릴 것 같아, 지금. 그렇게 하면 아무도 널 예쁘다고 생각 안 해. 지금 너무 안 예뻐. 아무 표정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푸른아? 그가 내고 다운을 탈에 대해 확인하고 난다! 어떻게 해야 하고 오는 법도 그도다! 그렇게 Sharón.